굉장히 위험해요. 스스로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네들은 단일 되었는데 이쪽은 언제든지 흔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쪼개질 것 같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건 단일색으로 뭉쳐있는 국민의힘이에요. 단일색의 국민의힘과 싸우기 위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라도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게 만들어낸 일종의 연합체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박수박 막 이렇게 쳐내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냥 상수예요. 단일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지개 떡 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 떡에서 조금 더 우리 쪽 색깔이 가까운 반을 쳐내버리게 되면 지금은 거의 대등하거나 현재 180석이고 다음번 청선 때 지금 상태로 가면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추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2년 안 남은 청선에서도 의석선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대 1인데 1대 0.5 대 0.5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거죠. 우리가 분열돼서. 분열되는 것이. 쪼개지는 걸 바라는 게 있어요. 쪼개지는 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양김 분열 이후에 3당 합당으로 해서 이른바 지역적으로 충청, 영남이 하나로 뭉치는 호남 고립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김영삼, 김정필의 3당 압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른바 민주 진보라고 붙일 수 없어서 그냥 민주 진영이에요. 반 민주 대 민주였으니까. 민주 진영이 호내만 남아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중립, 각축지갑에 있었던 상황이죠. 늘 서울은 각축지갑인데 약간 우리 민주 진영이 유리한. 이거를 이제 뒤집었던 것이 DJ 비연합이 이제 그 IMF를 겪고 나서도. 인제 아니었으면 졌어요. 충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DJ 비연합이라고 하는 걸 했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런 지역 구도를 단일화, 정몽준 씨의 단일화 폐기 선언에 불구하고 시집은 게 노무현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않고 잡을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 20년 전에 비로소 이제 한 번 깨본 경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딱 한 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의석수가 170석 이렇게 민주당의 의석수가 되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우리가 의석수는 더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패배 책임 아니에요. 패배 책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이런 정치 구도가 굉장히 강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힘은 무슨 뭐 정당의 이념, 정책, 또 정당 내부의 무슨 정치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한국 정치를 지배, 규율하고 있는 요소는 남북 분단이에요. 이 문제가 해서되지 않는 한 변태 보수는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궁극주의 사상은 사라지기가 어려워서 양쪽 다 해서 이제 문제들이 계속 두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이제 남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까지. 이게 뭐 2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여야 겨우 이 변태의 강력한 식민지에 의해서 끝난 이래 지금까지 70년 이상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이념, 사상, 태도, 문화 이것들과 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합쳐야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잘 안 맞아도 좀 불만스러워도 그냥 같이 있어야 맞설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동거워요. 이걸 좀 잊어버리고 뭐 좀 껍데기는 가라 아니면 뭐 수박은 뭐 이렇게 꼭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스스로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네들은 단일 대원인데 이쪽은 언제든지 흔들어놓으면 얼마든지 쪼개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흩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 오늘도 뭐 박지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뭐 창당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분당, 창당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게 이제 좀 협박이 된다고 알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민주당 망하는 길이라는 건 아니까 자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그냥 무시하면 돼요. 못 나가. 무시하면 못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성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번듯번듯 잘 마무리된 돌로만 쌓으면 성이 멋있겠죠. 그런데 더 높이 쌓아야 되고 더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이게 돌이 부족해. 그럼 잡돌이라도 채워야 돼. 잡돌이라도 채워야 된다. 이거 생각하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갈 거 이쪽으로 뺏어오면 그래서 한 편이라도 두 표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정당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